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 1% 중반대 낙폭으로 또다시 5만 전자로 내려섰습니다. 개장 직후 한때 1.82% 내린 5만 9,50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. 이후 오후 들어와 매수세가 몰리며 하락폭을 만회하고 6만 1천원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. 삼성전자가 장중에 5만 전자를 기록한 건 지난 2일 이후에 이 거래일 만입니다. 반면 SK하이닉스는 6%대 상승을 보이며 18만 4,9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삼성전자는 내일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증권가는 최근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.